안녕하세요, 뉴뉴스입니다. 아니 여기 더 멋있어졌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프롬 파티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선물.. 선물 받고 싶어요! 다들 계속 선물 시, 선물 시, 선물 시. 언제 해? 누구부터? 누구부터! 여기부터 할까? 오케이. 혜린 먼저? 아, 저요? 여우 혜린. 너무 궁금하다. 직접 가방까지 만든 혜린. 그러니까요. 봐봐, 이렇게 백! 거기까지 리본 달린 게 너무 귀여워. 오늘은 저희가 뉴뉴스 프롬 파티를 열어서 선물과 편지를 준비해보려고 해요. 조금 특별한,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고요. 포장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리본 끈과 포장지만으로 제가 저걸 잘 할 수 있을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 스타일 대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왕 있는 거 얘도 한번 써볼게요. 너무 귀엽네. 여기다가 얘를 넣고 닫아준 후에 이거를 여기다가 놔줄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쇼핑백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메인이 들어있는 쇼핑백. 이걸 위한 백. 아, 이거네요. 선물과 같이 백을 드리는 거예요. 백을. 이 상태로 정말 당당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밝히겠습니다. 투 혜린에게 어?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런 뻔뻔한... 투 혜린에게 내게 주고 싶은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포장했어. 마음에 들지? 우와... 이번 연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겪었는데 이 많은 경험을 통해 내년에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 오늘도 수고했고 잘자 하면서 아래에다가 제가 포장한 거를 그렸어요. 귀여워! 귀여워! 어떤 선물이죠? 선물은 다 같이 공개. 왜 준비했는지? 어... 평소에 쓸 수 있을 만한 거? 뭔가 제가 요즘에 악세사리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리 종류 중에 약간 뻔하지 않은 것. 뭔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죠? 궁금하죠? 다음은 저입니다. 다음은 민지, 김 언니. 민지, 김 언니. 저의 선물은 말이죠. 갑자기 홈쇼핑 바이브. 왜 그렇게 커? 사실 리본을 어떻게 해서 여기 달았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오면서 빠져버려. 가이즈! 가이즈! 잠시만요. 저 언니 선물 언박싱 하는 거 찍고 싶어서. 우리의 이 소중한 모멘트도 찍고 싶어서. 진짜 예쁜 리본을 해주고 싶었는데 리본은 좀 더 연습해 올게요.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리본을 준비해 올게요. 머리 위에 달아주세요. 리본을요? 이렇게 머리띠처럼. 나 원래 그렇게 했는데. 오케이.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쁜 걸 봐요. 오직 너무 억직해 보이는데? 들기도 무거운 그런 선물이네. 저는요. 이걸 왜 준비했냐면요. 제 친구는 일상을 음악과 함께 해요. 일기를 쓸 때도 늘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선물해 준 이것과 더 좋은 음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줄 멤버는 잠들기 전에도 그렇고 항상 음악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보통 그냥 이런 종이 가방에 넣어서 주거나 선물 상자에만 넣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직접 리본도 붙여보려고 해요. 단이랑 하니가 포장을 원래 잘하거든요. 제가 선물 포장하는 영상은 꽤 많이 찾아보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추천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잘했죠? 잘했는데? 무슨 일이지? 제가 리본을 한 번도 묶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친구만을 위한 첫 도전이에요. 오케이. 리본. 끝났다.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테이프 붙여놨어요. 시크하게 테이프 붙이면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안 시크한 거 되게 시크한데? 되게 뜬금없는 날이야. 너무 시크하다. 도대체 거기다가. 받는 사람은 분명 좋아할 거예요. 둘이 똑같은 사람인가 봐요. 받는 사람은 분명 좋아할 거야. 읽어볼게요. TO.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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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귀여워. 2022년도 너무 수고했어.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23년에도 멤버들과 함께 뉴진스다운 새로운 도전 많이 해보자. 해피 뉴 히얼. From 민지. 너무 귀엽게 썼다. 근데 진짜 크다. 뭘까? 궁금하다.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다음 하니 팜 언니. 팜팜팜. 과연 하니 언니는. 팜팜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잘해 쟤는. 와 어떻게 했지? 신기하네. 저 포장하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힐링만이 돼서 포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예쁘게 해야지. 다른 멤버들은 무슨 선물 샀을지. 이렇게 포장하는 선물 받으면 일단 포장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선물 사줄 이유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케이. 실용성 있는 선물이다. 근데 난 그 카드 다른 사람 읽을 줄 알아서 일부러 이름을 안 샀는데. 왜 해? 두 점 점 점. 두 점 점 점. 너뒀다 너뒀다. 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안 빌려도 되겠다. 제가 2023년도 잘 보내길 바래. 체리베리. 너무 귀여워. 왜?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누구지? 두. 이거 뭐야. 나 지금 여유밖에 안 보여서 비밀이라는 줄 알았어. 점이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넥스트. 오늘 딸기 파인애플이시네요. 맞아요. 오우. 딸기파. 우와 이제 내 선물. 선물.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약간 허술하긴 한데 좀 열심히 포장했거든요. 이미 보여줬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손을 바로 넣으면 편지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아시겠어요? 선물을 먼저 꺼내면요. 올 하늘을 열심히 보는 친구에게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왔습니다. 보통 저는 편지에 편지랑 선물에 엄청 모든 걸 쏟아붓고 포장은 많이 약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언니들은 무슨 선물을 누구한테 줄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포장을 잘 못하긴 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포장했는데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엄청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간이 제가 약간 느려서 조금 약간 허술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좋아해 줄 거지? 화이팅! 여러분 열어볼게요. 귀여워. 약간 이렇게 스크랩 형식으로 꾸몄고요. 편지를. 귀여워. 역시. 안녕 난 혜인이야. 202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한 너에게. 운하여 운하여. 운하여 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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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잊지 못하던데. 너무 감동적이야.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한 너에게 주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따뜻한, 깊고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래. 모두 박수. 그래서 누구죠? 혜인이에게 바로 저였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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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자기가 자기 선물 샀다는 뉴진스. 저는 우리가 대화 나눴을 때 2023년도 2022년처럼 그런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그 추억들이 잊혀지지 않게 혜인 씨도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스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유스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보고 얘기하시죠. 준비해왔어요. 유스플하고 안녕. 저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 사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딱 포장하는 순간에 정말 약간 그 설렘이 오는 것 같아요. 포장하면서 꾸미고 카드 쓰고 하는 그 과정이 딱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 되게 소중하고 한이 언니가 포장을 되게 예쁘게 잘하는데 한이 언니한테 약간 배워봐야 되겠다. 이거를 받는 사람은 정말 제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열심히 포장 중이에요. 지금 정말 열심히 포장 중이에요. Thank you. Dear Danielle And then I put two hearts. How you doing? I'm doing fine. And then I wrote I know this year has passed so very fast. But 2022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어가 됐고 정말 소중한 만큼 저의 핫의 한 구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022년 만큼 행복한 해를 보낸다면 There's nothing more I wish for. And then I wrote NJ 사랑해 하고 Daniel 화이팅 하고 파니즈 고마워 하고 Good job. 그리고 포장은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열까? 좋아. 동시에 여는 거예요? I'm ready girls. 넌 열 필요 없겠다. 그냥 이렇게 쏟으면 돼요. Ready? Set on your mark. Set Go Set Go Go Good I wonder what my present is. 이거는 케이스. 어? 부러워. 부러워. 귀엽다. 짜잔.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정직 깨빈.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케이크 핀을 선물했어요. 저는 스피커. 저는 보젤, 보젤 배터리? 보조. 보조 배터리. 필름 캐메라. 그리고 이거 우리 추억들을 쌓을 북. 좋다. 저는 잠옷. 예! 크리스마스 잠옷. 우리 빨리 이 신나는 무드 그대로 여기 노래방 기계도 있는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오 이거! 되는 거구나. 좋다. 이제 쏩시다. 연말 느낌은 나는 걸로 하나 할까? 우리 약간 한국 곡 다 부르지 말고 짧게 짧게 부를까요 그냥? 좋아 우리 원래 늘 스타일들 왜냐면 우리 부르고 싶은 곡들 이거 모아도 되나? Sure It's Christmas tree 그거 부르고 싶다 Rocking around 우리 부르러 갑시다 와우! 테스팅 1, 2, 3 테스팅 Go! Let's go You're doing Santa Tell Me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we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we really can't Cause I can get it all away If we won't be here next year For the Christmas all around And I'm trying to play it cool Let us know the best When I see you walking across the room Let us know it's lost and down But I won't get in the mood I'm avoiding every mistletoe Until I know it's true Love that we think of Summer next Christmas I'm not all alone But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you really dance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we won't be here next year Yeah Yeah Next song What do you want to do? Last Christmas This song is really cool I love this song I love this song Go Oh my gosh Oh my gosh This song is right? This song is right? This song is right The song is right This song is right This song is right The song is right The song is right This song is right It's really cool It's really cool Yeah, it's really cool It's so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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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end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처음에 노래 안 나와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렇게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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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크리스마스 그 자체에 박수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노래 맞나?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don't need to hang my stockin' There upon a fireplace Standing close to make me happy With a toy on Christmas day I don't need to hang my stockin' How did you sing this song? I have no zoom 아니 없잖아 말도 안 되나 이게 나와요? 간다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러면 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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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앤비가 뭐예요? 뮤직비디오 같이 나온 거야 뮤직비디오? 아 오케이 그 아랭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지 와 다니야 너 이름 있어 잠깐만 뮤직비디오 안 골랐지 나 괜찮아요? 대박이다 초등학교 예를 들은 기억ège 과 Civil 선을 Like 에이! 확실하게 나눠만 느꼈어 Stop! 에이! 에이! 원을 텐션, 원을 원을 텐션 네 기분이 따뜻하지 난 내 밤은 어떤 paradise 내 꿈에서 태워지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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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워우! 야! 이거였어! 로크인 오라운드 크리스마스 트림 크리스마스 스피릿 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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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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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외위 외위 bam 예에에에에